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인천 주안에 있는 키움 히어로 김정석 응원단장 한국의 갈비창고 19802대왕 고기찜입니다 제가 여기 왔어요 왔는데 고기를 먹으면서 금방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몰래카메라를 고기를 먹으면서 키움 히어로주에 견제고 있죠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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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이 고기 내 스타일 아니야 갈비창고 19801에서 벌어지는 몰래카메라 송화할 수 있을지 끝 끝 끝 잠시 들어왔습니다 돼지 악념 갈비 이은근 시켰습니다 정수이가 아직 절 못봤어요 좋아 정수이가 뭘 정수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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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한테 반식이 먹는거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반식이 먹는거야 아니야 이 고기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 고기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이 고기 내 스타일 아니야 사장님 사장님 아니야! 아니야! 이 고기 내 스타일 아니야! 속았어? 속았어? 정숙아 정숙아 왜 끝까지 모른척해 너 이거 들은척한 다음에 혼났다고 할 수 없잖아 안녕하세요 진짜 손님이네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갈비창고 181 대표 김정숙입니다 아니야! 아니야! 이 고기 내 스타일 아니야! 정숙아 속았어? 네 몰랐어요 극창TV를 시청하고 있는 위해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어서 보자마자 구독... 계속 구독했어? 너무나 재미있는 극창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그래요 우리 창화영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래요 오늘의 몰래카메라는 성공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공! 고맙다! 속아졌어 속았다기 보다 그냥 속았지 선배님인 줄 몰랐으니까 속았죠 그냥 진짜 미친 사람인가요? 이 정도로도 몰카해요? 이런 정도로 몰카해요? 그냥 대성공이지 뭐 이런 것도 재미있다네 다 야 죽지 이거 끝났어 이거 너 이제 아니야! 아니야! 이 고기 내 스타일 아니야!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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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형들 오늘 갈비창고 168일 주안점에서 몰래카메라를 성공했습니다 아 네 밥도 맛있게 먹었고 고기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가 먹는건 양념 돼지구이 소양념구이 2인분 소양념구이 2인분 계란밥 고개 물냉면 하나 사이드 하나 예 1인자 파인애플맛 하나 파인애플맛 하나 예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극찬TV가 정말 어 얼마까지 올라가냐 에이 한 10만정도는 찍어야 된다 에이 보겸이죠 보겸 보겸이요? 미친사람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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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백만 가까이 되는 4백만 4백만 구독자가 4백만 4백만 계시면 4백만 공약은 좀 그렇고 100만으로 하나 공약하나 해도 돼요 갈비창고에 한 1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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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가 되면 한화이글스페 문학경기 끝나고 꽉 채우는 예약 한번 알겠습니다 10만 되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번창하게 빌겠습니다 극찬TV 화이팅 아냐 이고기 내 스타일 아냐 아냐 이고기 내 스타일 여러분들 오셔서 극찬TV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아냐아냐 요 멘트를 고대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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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기 내 스타일 아냐를 저에게 외쳐주시면 제가 서비스 바로 서비스나오네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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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기 내 스타일 아냐를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크게는 말고요 저만 들리게 다른 손님들이 보면 맛없는 줄 하니까 저만 들리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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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주세요 저희는 인사를 창빠이로 합니다 창빠이 창 창빠이 시작할때는 창하이 중국어예요? 아니에요 극찬TV라서 창하이 창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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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음악 아니에요 아냐 닦았잖아